1월 5일 6일 7일 7일 6일 식사하셨어요? 저기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한테 자작어 한 거 진짜 아무 감정 없는 겁니까? 눈 앞에 호랑이를 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? 말씀 하세요 그거 참치입니까? 아니요 햄티드인데 듣질.. 아니 됐습니다 Q&A 받고 행사정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부족한 점 말씀해 주시면 보강하겠습니다 볼륨씨 네 대표님 신반드씨가 왜 그러는 겁니까? 걔가 또 대표님한테 이상한 짓 했어요? 뭐가요? 아 아닙니다 좋네 그 원고 파일은 왜 빨리 안 보내지? 보내라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많이 듣네 벌써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끼니 걸으니까 쓰러지죠 꼭 드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여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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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... 아...